옥잔의 장터 안녕하세요 옥잔의 집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옥잔의 장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옥잔의 장터 중에서도 자전거가 아니라 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품? 부품? 어떤 부품이냐면요 짜자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휠이에요 휠! 캄파휠이에요 캄파휠 캄파휠이라고 하면 로드를 타시는 분들에게 꿈의 휠이 아닐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녀석은 어...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용품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괜찮은 녀석이라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뜯어볼게요 어떤 휠이 들어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캄파늘로에, 보라, 원, 오십, 그리고 튜블럭, 덤으로, 콘티네탈 타이어 콘티넨탈 타이어까지 들어있는 콘티넨탈 게이터스킨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700에 25C짜리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께서 자전거를 많이 안 타신다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알로 휠셋으로 돌아가시고 이 휠은 판매를 하신다고 저희 매장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녀석은 안에 구성품의 휠 박스도 당연히 지금 보신 것처럼 휠 박스 있고요 그리고 카본 패드 들어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튜블럭 타이어 말씀드린대로 콘티넨탈 게이터스킨 700에 25mm짜리 타이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튜블러니까 튜브는 없는 거 아시고 있으시죠? 이 녀석의 가격은 얼마냐? 정가가 230만원대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분이 타신 게 작년 말쯤에 구매하셔가지고 아직 1년? 1년 정도 이제 1년 된 거 같은데요 1년 안됐나? 1년 안됐을 수도 있고 1년 됐는데 금액이 마일리지가 키로수가 2000키로를 안 타셨거든요 2000키로를 안 타신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지금 정말 그 휠을 보면은 기스가 안 보여요 완전 A급이에요 A급 A풀급이에요 A풀급 제가 이게 지금 앞바퀴데 뒷바퀴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뒷바퀴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없다면 이건 정말 제가 제가 쓰고 싶을 정도로 진짜 상태가 좋은데요 와우 대단합니다 스크래치가 없어요 무 스크래치 라챗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챗소리 들리시나요? 라챗소리는 막 그렇게 크진 않네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보라원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스크래치 없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녀석의 가격은 130입니다 130 여러분 130만원이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사이트 보셔도 이 정도 가격대긴 해요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합니다 보증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매장에 휠을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상자가 있으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